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잉여가 되면 그 탄수화물들이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. 그런데 이 HCA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의 축적을 좀 막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HCA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로 하나의 그중에 하나라고 하나입니다. 그러면 이 히비스커스에 HCA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?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히비스커스 꽃잎 100g당 최대 23g의 HCA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히비스커스에는 HCA를 포함한 식약처에서 공인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가 세 개나 들어있어요. 세 가지나 있거든요. 그 HCA, 또 카테킨, 갈산 이 세 가지입니다. 카테킨과 갈산은 지방을 분해하고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고 지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. 따라서 히비스커스를 먹게 되면 우선 지방 축적을 줄이고 또 내장 지방,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좀 분해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죠. 이런 히비스커스의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. 그 지방식을 쥐한테 줬어요. 그럼 당연히 살이 찌겠죠. 그런데 그거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히비스커스를 주고요. B그룹은 히비스커스를 주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히비스커스를 준 A그룹은 콜레스테롤, 중성 지방이 감소했고요. 그다음에 체중 증가량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전문 이런 거는 모르고 사실 선택을 제가 똑똑하게 선택했네요.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맞았어요. 그런데요? 처음에 어떻게 드시게 된 거예요? 아니,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좀 극도로 싫어하는 게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 요즘 올게닉, 천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. 그러다가 찾은 게 사실 이거예요. 커피도 줄이고 좀 하루에 세 잔 먹을 거 두 잔 먹고 저녁 때 이제 이 차로 제가 이제 마시면서 그걸 줄이고 카페인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, 저는. 아니, 그러면 히비스커스가 정말 카페인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, 교수님? 네, 맞습니다. 그 히비스커스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커피를 대신하는 어떤 건강 음료로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 외에도 비탄과 미네랄, 그 다음에 피토케미칼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음료입니다. 추약 집에 비 산복